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고 노화가 되고 있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해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몸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몸이 원래의 계도로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3주 기간에 집중해독과 대량 영양 공급을 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꾸준히 우리의 건강을 일정한 계도, 즉 건강에 회복할 때까지 끌고만 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항노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희귀 질병부터 아니면 정말 흔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까지 참 많은 질병이 존재합니다. 이 질병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95%는 바로 우리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요. 우리의 생활습관을 얘기하자면 바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질병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건강을 능동적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도 질병이 일어나는 질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또 우리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건강에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식생활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 질병의 근본이 되는 원인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바로 우리의 혈액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장 시발점은 혈액의 오염입니다. 그리고 혈액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혈액이 점점 병들어가고 그 혈액 양이 충분치 않고 또 그 혈액이 우리의 조직들, 우리의 세포들로 가는 통로인 혈관이 막히면서부터 모든 질병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우리의 각각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점점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기는 바로 장이에요. 우리의 장은 우리 몸에 영양을 수입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면적은 아주 넓어요. 이 장의 면적을 우리가 쫙 펼쳐본다면 큰 테니스 코트 정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영양의 수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이 세포들이 대사할 수 있는 영양입니다. 우리가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 결핍으로 가더라도 우리 장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연명이지 살아가는 것, 즉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 병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장이 병들면서 우리가 에너지는 공급을 받지만 영양이 점점 결핍되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질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자면 혈액이 먼저 병들고 두 번째는 장이 병들고 그래서 영양의 수입이 점점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간이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모든 대사를 책임지고 우리의 화학적 소화를 책임지고 또 우리의 뇌로 가는, 우리의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이 간이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혈액이 깨끗한 혈관을 타고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또한 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장에서 맨 처음 가는 모든 독소의 첫 번째 스탑은 바로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고 각종의 만성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연대적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드는 것과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들어가는 나이는 나이에요. 그냥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40으로 될 수 있고 30살로도 살 수 있는 게 바로 올바른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고 노화가 되고 있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단계는 해독입니다. 우리의 혈액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수많은 노폐물과 석회와 점액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고 그 혈액 안에는 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 몸을 해치는 병원균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해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혈액을 해독하는 방법은 바로 채소와 과일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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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 증상 완화는 이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과일에 있는 유기산이 우리 혈관을 맡고 있는 점액질, 석회, 그리고 기타 노폐물들을 청소해 나갑니다. 이 유기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의 혈관을 청소하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음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혈관의 세포를 재생하고 세 번째는 충분한 혈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량의 좋은 역량이 꼭 필요한데 이 역량은 바로 채소에 듬뿍 있습니다. 우리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있고 항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혈관 벽을 재생하고 우리의 골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혈액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천년건강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몸에 쌓여있는 수많은 독소들, 그래서 수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독소들, 석회, 점액질, 기타 노폐물들, 독소를 계속 배출하는 오래된 변들을 해독, 청소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대량의 영양을 주입해서 우리의 병들었던 세포를 재생시키고 힘을 잃었던 장기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되돌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98%는 다 만족하면서 건강의 회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 좋아진 몸을 계속 정기적인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1년 반, 2년 간다면 우리가 원하던 건강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몸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몸이 원래의 계도로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3주 기간에 집중해독과 대량 영양 공급을 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꾸준히 우리의 건강을 일정한 계도, 즉 건강 회복할 때까지 끌고만 간다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항노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긴급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고 내 몸이 빨리 우리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긴급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긴급성을 알아서 우리 몸을 빨리 회복을 했다면 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의 유지를 뛰어넘어서 항노화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방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원리에 의거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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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